이 새가 집바구리라는 새예요. 뒤를 맞아가지고 새끼를 못 날고 있으니까 새 오미가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왜 이렇게 깜짝하네. 쑥을 것 같은데 깜짝도 안하고 있네요. 저기 어미입니다. 바로 앞에 저기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데 또 천적들이 있잖아요. 되게 지금 두려운 시간인데 저 위에는 다른 새들이 있습니다.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 집바구에서 저게 어미인 것 같아요. 여기서 계속 배여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네요. 조금 움직였죠? 여기 어디 풀수부로 다행히 숨었어요. 저기 보입니다. 이렇게 여기 있어요. 여기 가운데 다행히 노출 안 되는 곳에 와서 다행히 잘 숨어있다가 날개 말려면 집으로 가자. 새끼 한 마리가 옆에 또 있네요. 근데 한 마리가 떨어져 있고 비가 와서 떨어져 있고 새끼 한 마리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까 그 밑에 새끼는 풀수부로 숨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죠.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. 여기 집바구리들이에요. 잘들 돌아가라